안녕하세요 조심 ASMR입니다 구독자 찬병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진짜 감사하고요 계속 비디오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 자주 올리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진짜 재밌거든요 만드는 것도 점점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보이시다시피 밖에 있어요 밤에는 아무리 조용해도 무슨 소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비행기도 지나가고 그랬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좀 멀리서 어디선가에 지금 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질리는 소리가 조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혹시 들릴까봐 설명해드리는 건데 조명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카메라 앵글도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했거든요 밑으로 하니까 바로 이렇게 섀도가 생겨서 좀 무섭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추천도 계속 해주세요 귀청서 추천 몇 번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3D 마이크 사면은 더 좋은 것 잘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때 같이 좀 아끼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저는 크면서 자랑 그 어머니 뭐 귀청소 해주신 적 별로 기억이 없어요 안 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귀청소 처음 ASMR 듣기 시작했을 때 귀청소 비디오 봤을 때 되게 조금 솔직히 좀 놀랬었어요 왜냐면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막 릴렉스 시켜주는 어떤함이구나 막 그런 거 있나봐요 그래서 네 근데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 ASMR 비디오 중에 하나가 귀청소 그래서 네 잠깐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구독자 어떤 특별한 비디오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음 막 그 어 어떤게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 막 혹시 막 일부터 일부터 천까지 그냥 일부터 천까지 그냥 세까 그 생각도 했는데 막 하나 둘 이러면서 전까지 세까 했는데 그러면은 좀 안쪽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건 안했고요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냥 지금 이 걸음소리 좀 들리지 모르겠는데 오늘 걸음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걸음소리 좀 걸음소리 있으면서 그냥 조금 상상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어색하게 걸을게요 걸음소리도 되게 릴렉한 것 같아요 그 가을 되면 나뭇잎 많이 떨어지잖아요 나뭇잎 속에 이렇게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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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걷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셨 겠죠 근데 그것도 은근히 윌락스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그래서 진짜 그냥 수박 수벽바퀴라도 이렇게 걸으면서 걸음소리 여기가 걸음소리 제일 잘난 잘난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모래가 있거든요 그죠 그죠 어 이 소리 좋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숨 크게 한번 들이마셔주세요 숨 쉴때 숨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숨 들어가는 걸 진짜 공기가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기를 들어가는 걸 상상하면서 따라가주세요 그 폐까지 폐 진짜 크게 들이마시면서 온 산소가 다 몸에 흡수되는 걸 다 상상해주면서 한번 숨 쉬어 쉬어 내뱉으세요 내뱉으시고 한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폐가 커지는 것까지 다 느껴보세요 그리고 폐까지 커지잖아요 폐까지 올라가는 거 얼만큼 올라갔는지 다 한번 다 한번 상상해 주시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한번만 더 할게요 내뱉으시고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상상을 조금 할게요 저는 잠이 너무 안오는 날들 특히 그런 날들은 우선 스트레칭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다음 진짜로 다른 상상을 해요 해요 막 쓸데없는 생각 안 들고 안 들고 그냥 상상 하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안 쓰는 상상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하다 보면 천참이 진짜 들어 버리더라구요 우리 같이 바닷가를 바닷가로 가버릴게요 바닷가 바닷가 갑자기 바람이 얼굴에 부는 거 느껴주시고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차갑진 않고 시원하면서 따뜻한 바람이 쫙 온 얼굴에 다 이렇게 느껴주고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발바 발바닥 발똥 보니까 모래가 너무 하얗고 깨끗하고 진짜 깨끗하고 부드러운 모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진짜 독당하게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모래 위에 이렇게 걸으면서 걸을 때 모래가 이제 발톱 사이 하나하나 이렇게 부드럽게 마치 그 실크 이불 위에 있는 느낌 너무 이렇게 발바닥에 너무 좋은 느낌이 와 준다고 상상해주세요 너무 발이 막 마사지된 느낌 고개를 좀 들으니까 저기 저쪽에서 앞쪽에서 이제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파도 소리가 이렇게 오고 깨지고 파도가 점점 가까이 걸을수록 소리는 점점 커지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주 아주 예쁜 하얀 구름이 더 있고 햇빛도 이렇게 되게 잘 가려주고 멀리 새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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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에 새소리 이렇게 들려주고 들리면서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바닷가 너무 좋고 바닷가에서 숨을 쉬어 볼게요 깨끗한 공기가 온몸으로 들어오면서 바닷가 물류 색깔 어떤 색이세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 저렇게 깨끗한 물이 있을 수가 네 잘하셨어요 잠 안오는 날요 우선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몸 풀어주시고 숨에다 집중하다보면 잠이 오실거에요 그리고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었는데도 잠을 아직 잠이 안 들으셨으면 침대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진짜 집안 한 바퀴인가 몇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로 저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공기 조금 들이마시고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누워보세요 그럼 진짜 오히려 더 잠을 깊고 빨리 잠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아 비디오 계속 만들려고 아이디어 얻고 있고요 그리고 곧 이 퀵펜트에서 좋은거 구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잘 자는게 진짜 저의 목적이고요 저도 대학교 때 잠을 너무 자는걸 잠드는게 힘들어했었어요 어 막 뉴욕에 서있어서요 그래서 뉴욕은 진짜 시끄럽거든요 아니요 막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막 잠자는 것도 막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저 비디오보시고 잠 솔솔 왔다는 댓글을 읽으면 저 진짜 진짜로 막 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 여러분들이 좋아 막 편하다는 그런 비디오 그런 소리 그런 추천 자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또 어 어 지루하면 안 되니까 그 밸런스를 찾는 그게 힘든가 어때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구요 어 계속 구독하시고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어 저는 계속 업로드 하려고 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지금 여기 새벽 2시에요 그래서 저도 금방 잘게요 네 안녕히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